오늘은 오무탄을 집에서 안 만들어봤어요. 오무탄은 처음이고 매콤 줄면은 그냥 한 번만 밖에 먹어봤어요. 집에서 안 만들어봤어요. 내 생각은 삼겹살이랑 줄면은 같이 있으면 진짜 맛있어서 삼겹살도 같이 있었어요. 우리 먼촌 삼겹살 만들자. 왜냐면 줄면 먼촌만 틀면 뭔가 죽을 같아요. 쭈기쭈기 하지 않아서 삼겹살은 먼촌만 틀게요. 아니 오무탄 먼촌만 틀래? 오무탄은 뜨거워서 오무탄을 만들자. 오무탄 소스도 있어요. 오무탄 소스도 있어요. 오무탄 소스도 있어요. 아 이거! 오무탕 샤브샤브. 오무탕 샤브샤브. 소스 넣고. 여기는 모벨 명리를 모여요. 오무 롤에 있을까? 오무탕 샤브샤브. 너무 잘 어울리는 짱이에요. 이렇게. 어머 진짜 많이. 그럼 오늘은 느낌이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 진짜 좋은 스타일로 먹어요. 하트로 만들고 싶어. 날개 이 요리는 여자친구랑 같이 만들면 하트 넣으면 여자는 진짜 좋아해요 어묵사진보면 접어서 꽃에 끼우는거네요 하하하 어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 마미로 만들면 좋대요 이렇게 더 맛있게 보일지 아닌가 와 이거 진짜 싸네요 3,900원에 저정도라고 빚스레스된 4달러 와 주기 주기 와 우동이 있으면 진짜 맛있어 짠단 그다음에는 삼겹살 만들거에요 베이크는 다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은 약간 약간 이런거 싸요 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크림 와 아파 일단은 줄면이랑 같이 먹어 매콤 줄면 줄면 소스 여러분 공캉 위에서 사레드 줄면 안에 넣을 거에요 줄면 쌈곡살 줄면 줄면이랑 치킨 아 줄면이랑 만두 아 줄면이랑 척팔 줄면은 마이너스 40도에서 급속으로 냉동시켜서 식감을 보존했다고 하네요 냉동구간이라 방구제도 없대요 샐러드도 넣어요 맛있겠다 생각보다 많네 이거 한국 스파게티 아닌가? 참기름 미쳤다 참기름 진짜 넣어야 돼요 완전히 달랐어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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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 났어요? 이거 이렇게 넣으면 느낌이 다르지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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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음 이거 오무찬 진짜 좋아 참기름 참기름 조금 달달한 느낌 그리고 음 그거 뭐지 냄새도 너무 맛있게 좀 더 맛있어 해볼까요? 이거 먹어 볼게요 어묵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떡볶이 홈페이지 가보면 진짜 싸게 팔아요 한 드셔보세요.. 하나 다 넣으면 더 맛있어.. 진짜.. 짜자지만 그냥 먹어.. 이거 2kg인가요? 존맛땡 약재 여기 그 다음에는 면이랑 같이 이렇게 삼겹살도 삼겹살도 이렇게 삼겹살, 야채, 면 이렇게 삼겹살, 야채, 면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매워 음 음 음 메몬고무 먹으면은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집에서 만들면은 더 맘이 들어요 약간 맛이 계랑랑 주면 야채도 넣을게 야채 그냥 부드러운 느낌 난 이거 뜨기 뜨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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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삼겹살 같이 먹으면 삼겹살은 늦지 않아 약간 밸런스 됐어 아 아 아 뭐고 이거는 2인분은 아마 4인분 똑같아요 진짜 처음 맵지만 지금은 괜찮았어요 안 매워 음 음 음 Understanding 유Verb eme 소스 은 음 아침에 이거 뭐 두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거 먹으면 배부러 하루종일 너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무얼 할까 난 궁금해 네네